지금 이거는 ADHD 송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초등학교 강의에 가서 초등학교 선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 노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ADHD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선생님보다 부모님보다 친구들이거든요 ADHD 애들이 규칙도 잘 안 지키고 또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선생님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 한 명에서 세 명의 ADHD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그냥 편안하게 낙인 찍히기 전에 누구는 ADHD 같아 라고 애들끼리 서로 낙인 찍기 전에 이 노래를 가르쳐서 평화로운 학급이 운영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작사를 했고요 선생님들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사 상처의 저자 김현수 교수님 그분한테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내드려가지고 감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노래니까 안심하시고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ADHD 애들이 힘이 약하면 피해 학생이 되고요 힘이 세면 화가 나니까 어느 날부터 애들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애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악기에 노래를 이 노래를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